아니 그냥 길에 무용기가 나와 지열 때문에 지금 나는 거잖아 땅이 뜨거워 저 안에가 그러니까 4대0이랑 너무 다른 데다 그린란드 가기 전 남은 환승시간은 5시간 여독을 풀고 가기 좋다는 레이케달루를 찾습니다 안 내릴 수 없어서 딱 내렸는데 여기가 마침 온천 하이킹으로 유명한 레이케달루르 레이케달루르라는 곳이래 온천 트레킹이라니 정말로 땅 위에 물이 끓고 있습니다 하산이 만든 자연 속의 노천온천 뜨거운 지구를 온몸으로 느끼기에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 계곡이 너무 멋있는데 한번 만져볼 것 같아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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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온도가 좀 궁금하긴 하네 안 만져볼 수 없어 물 온도가 좀 궁금하긴 하네 오 뭐야 따뜻한데 따뜻합니까 오 따뜻하니까 여기서 들어갔다가 집에 가도 되겠는데 위에 가면 갈수록 따뜻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점점 더 따뜻해 진짜로 따뜻해 진짜 따뜻해 차갑게 생겼잖아요 여기는 진짜 따뜻해 온탕보다 조금 안 되는 느낌 미지근한 느낌 올라가서의 물 온도가 기대가 됩니다 수영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되겠어 너무 좋다 근데 저런 거 봐봐 아까 봤던 자연에서 나오는 수증기 여러분 이 풍경을 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기 연기 보이세요 연기? 이런 초원 사이에 저렇게 연기가 곳곳에서 막 피어오르니까 진짜 엄청 느낌이 신비로워요 저희가 가까이 한번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질투하지 마세요 아니 저기 어떤 온천이 있을까? 아이슬란드에는 30개 이상의 화라산이 있습니다 이곳은 화라산 헨길산자락 지표면 아래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아 이게 소리가 그거네 가스 새는 소리네 와 소리봐 이야 근데 이건 좀 무섭다 오오 천연 미스트 천연 미스트 우와 아 너무 따뜻한데? 야 오 젖었어 다 제 얼굴도 젖었나요 혹시? 머리가 막 젖었나요? 오 근데 그만큼 따뜻해요 이게 와 천연 미스트의 효과 섬털이 굉장히 많은데 좀 무서워 약간 이런 거 보고 이런 거랑 보면은 대자연이 주는 어떤 그 공포감? 뭔가 알 수 없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꼭 되게 스케일이 큰 거에서만 오는 건 아닌 거 같아 뭔가 자그만한 저런 뭐 진흙이나 좀 아니 여기서 여기서 물이 왜 끓냐고 왜 저기서 왜 저러고 있냐고 왜 화내신 거 아 진짜 이상하잖아 이야 이야 얘는 또 뭐야 얘는 진짜 화상 같다 아니 그니까 왜 있냐고 이런 게 와 얘는 진짜 화상 같다 이 웅덩이 아래 깊숙한 곳에서 두 개의 지각판이 나뉘는데 그 틈 사이로 지금 마그마 열기가 나오는 겁니다 약간 이해를 할 수 없고 일단 왜 여기에 이런 게 있지? 우와 신기하다 계속 보고 싶다 그 불멍 물멍 있지 않습니까? 유황몽 유황몽 화산멍 뜨거운 땅몽 유황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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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황몽